주의 사랑아회 주의 사랑아회 주의 사랑아회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늘의 뜻이 빛나게 이루어지고 예배하면서 하늘의 뜻이 빛나게 성포되니 아버지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리 예배자 예배자 하늘의 뜻이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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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할을 영원히 원하니 예배자에게 와주소서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서 아들의 뜻이 빛나게 이루어지고 예배 안에서 아들의 뜻이 빛나게 이루어지고 아버지님의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네 예배자 예배자에게 와주소서 예배자 예배자에게 와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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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